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25일 새벽 1시 반이 넘었는데요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된 뉴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잘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한 편을 더 해드리게 해드리 입니다 우선은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어제 하루종일 두 번을 냈고 그제 23일날 한번 20일 발표할 때 한번 그래서 도합 4번을 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내가 잘했다 이런식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검수완박 이거 그대로 두면 민의당의 최고의 악법을 만드는 건데 내가 그나마 두 개를 건진 것 아니냐 부패와 경제 범죄 그러면서 힘이 모자라 가지고 즉 113석 밖에 안 되니까 172석 짜리 거대 여당 이거 상대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두 개밖에는 못건졌고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 이거는 챙기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만약에 본인이 합의를 않았다 않았더라면 민의당의 이제 원한 이 독자한 얼마나 지금 박병석 의장이 만든 중재한 보다 나쁘냐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협상을 잘 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푸기는 입장으로 내놨어요 근데 여론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압 있을 수가 없고 국민의힘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할 수 없다 이정도로 지금 비어 이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루 두 차례나 아 입장문을 내놨어요 죄송하다 사과하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좀더 어이 보안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구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준석 대표도 이거 어이 권성동 안내대표가 열심히 잘 했지만은 이거 그대로 갈 수 없다 전면 재검토하겠고 월요일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그래서 이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협상 과정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 그대로 이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공청에 한 번 없이 한거 이것도 문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심야에 나온 얘기를 보면요 이준석 대표와 재검토안을 발표를 하는데 그래도 명석이 당대표 아니에요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재검토라고는 엄정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겠느냐 제가 보더라도 이건 상식이 아니죠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그건 뭐 분명하죠 만약에 당선인하고 협의도 안하고 일방 발표했다 재검토 이거는요 이 당대표 목내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일종의 항명이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입장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낼 때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만의 판단으로 입장문을 냈겠느냐 아니올시다 윤석열 당선인의 성격을 보면 디테일하게 보고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충이라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디테일하게 받았다 한다면 특수부 검사 수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오케 했겠느냐 그런걸 보면 디테일하게 보고는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큰 흐름은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라서 좀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말이죠 원내대표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를 했다 예 이러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윤석열 당선인하고는 굉장히 소통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아주 친구지간으로 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재한 이유 그리고 원내 상황 이런 거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접 윤석열 당선인한테 설명을 해 왔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한동훈 본부장관 후보자가 23일날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거 그러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 이 제도 안착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많은 문제가 약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약이 되고 있는 문제 더 심각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이 검수한박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말이죠 이 한동훈 후보자가 이렇게 검수한박 중재안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발표하는 거 관련해서 전화를 통해서 사전에 의견 조율을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자 뭐라 그럴까요 필리버스터 예고까지 하면서 강경 반대 입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재안에 대해서 전부 다 의총에서 동의했느냐 이것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어 있어요 자 자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핵심 인사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정점으로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정점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자 그 다음에 이준석 협상 당장자 권성동 이렇게 딱 되어있잖아요 이분들이 말이죠 에 시어 협의 사전 조율에 강도는 어 좀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은 이 네 분이서 어 상호간에 에 말하지만 의견 조율 그리고 사전 건성동 원대 대표로 때 설명이 없이 에이 의원총회까지 열린 상태에서 통과시켰겠느냐 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명은 어 이 상호간에 어느정도는 이 검수한 바구의 중재 법 그리고 민주당의 원한 이 차이점 이것을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소통이 됐다 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어 그러마 그러나 지금 현실은 말이죠 지금 민심이 굉장히 듣고 있어요 이게 국민이 맞느냐 이렇게 하라고 정권을 교체해 줬느냐 이런 걸 민주당이 독재하고 독선하고 오만하게 의정 활동을 와야 왔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이 당선 된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당 안팎의 분위기가 즉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당이 지금 원한 통과를 민항의 독자적인 원안을 통과 시키는 걸로 밀어 붙인다 하더라도 박병석 중재하는 파괴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구요 중재한 백지와의 민주당이 반발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환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중재한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미당의 입법 폭주의 국민의힘이 동참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지금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져 가구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준섭 대표가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 재검토 지금 이제 회의를 다시 한번 하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지금 모양새가 표출이 됐어요 여야 합의 사항을 당 대표가 지지 않는다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널라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당 지도부와 이미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법사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에게도 합의안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YTN에 나와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합의 사항을 당대표가 디딴다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야당의 협조가 앞으로 말이죠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잖아요 그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이런 향후 전국 이것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아 이러한 입장문을 대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이 둘이서 이제 사전에 전화통화를 갖고 교감한 후에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이준석 대표가 밝혔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헌법 수호 차원에서 모든 노력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자 그러면 한동훈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이준석 대표 이 3명은 지금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확고한 입장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만 혼자서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거를 여야 합의 사항을 뒤집어 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야당을 상대하는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향후 전국 운영 어떻게 할래 반은 겁주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대지 말라 마지노선을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게 탑3가 최고의 결정권자잖아요 이 3명의 결정권자가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향후 전국 운영을 고려해서 여당 안을 따라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물론 권성동 지금 의원이 원내대표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에 그러니까 여소야대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국면으로 어려운 구도로 되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약간의 어떤 반발성 그리고 향후 전국 어려움 이거를 먼저 고려한다 이거는요 우리 국민님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먼저 노출시키는 우를 범했다 그래서 이 여당 원내대표 이러한 발언이 또 앞으로 어떤 파장을 말하자면 불러올지 왜냐하면 여당은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압박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극단적 경고입니다 그냥 원한대로 가버리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거 뒤집으면 앞으로 전국 운영 안 돼 그냥 가야 돼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3대 1로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이진석 대 세명대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3대 1로 싸우는 국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전 분열 향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평가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YTN에서의 권성동 의원의 입장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 대표도 협상을 다시 하라 그런데 그 협상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대로 계속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협상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언론 플레이 할 때요 국민의힘 보다 정교한 작전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안철수 의원장이 마찬가지로 국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 범죄를 제외시킨 것은 이해 상충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또 안철수 의원장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1대3에서 1대4로 전선이 벌어지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힘의 파워의 게임이 아니고 논리적인 어떤 분석 그 다음에는 민심의 흐름에 대한 정교한 판단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원내외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그런 숙제와 부담을 현 국민의힘 지도부를 플러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지워진 침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안철수 지금 이제 우연장 그 다음에 이지석 대표 동시에 지금 중재안을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재안이 굉장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두 분이 중재안 받아줄 수 없다 문제가 많다 이러는 것도 윤석열 당선이 측과의 어떤 조율 또는 교감 이런 것 없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지금 오늘 조혜진 의원이 강력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대놓고 있습니다 조혜진 원내대표 뭐라고 내놨느냐면요 공개 반대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동의한 것은 사례에 맞지 않는다 민심 기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그래서 민심 위반은 지방선거에서 대형 악재가 된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세정부의 통치기만을 뿌리채 흔들어놓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아주 셉니다 조혜진 의원의 반대 반박 그리고 검찰개혁은 정치적 목적의 기획수사 표적수사 그리고 과잉수사 영장남발 피의사실 유포로 통한 여론몰이 별건 수사를 통한 사건거래 등 불법적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권 행사의 각 단계마다 적법조차를 세밀하게 도입하는 것이 정도이지 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은 벼룩 빈대 벼룩 잡으려고 초과 3관 태우는 격이다 검수완박법의 졸속처리는 국가사정기능의 퇴행을 조리하는 개악일뿐만 아니라 사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세게 지금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 내부 분위기도 갈수록 격앙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말이죠 인천지방검찰청의 형사 제2부 닥세혁 검사가 지금 이제 이은혜 조연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사 경험에서 볼 때 만약에 검수완박법이 강행 통과될 경우에는 과연 이은혜 조연수 사건 수사가 되겠느냐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래서 중재한 제4항에 규정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수사현실을 모르는 단견이라 이렇게 아니할 수 없다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범죄는 다른 인간사의 모든 사실이나 상황처럼 두부나 카스테라처럼 딱 절단되어 구분지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일성 혹은 동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법률 규정 혹은 관념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그 기준과 처리가 모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수사상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요 기준과 처리가 모호할 가능성이 높은 개념은 아무래도 좁게 규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좁게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서민 피해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본인이 현재 맡고 있는 가평개곡 살인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만약에 박병석 중재 안대로 검찰의 보안수사 또는 보안수사 요구가 좁은 의미의 동일성이라든가 단일성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면 살인범행 그리고 보험금 편취 미수범행의 본체를 규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범추적 그리고 범인도피 등 사법추적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감히 얘기한 건데 중재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억울한 죽음과 같은 범죄 피해를 제대로 바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관념이 파괴되어서 사적 보복만이 낱만은 무법지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사실상 5월 9일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여시민단체 그 다음에 종구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요 MB 김경수 사면뿐만 아니라 정경심 그 다음에 이석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면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직 뭐라고 그럴까요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이명박된 대통령과 김경수자 사면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퇴임 직전 특별사면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밝히고 있지만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들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퇴임 하루 전날이 왜 그러냐면 마침 5월 9일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정치권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관계자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당시 지지층 내 반발이 상당했지만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결자 해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 떠보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특히 김경수는 말이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경수 사면 권성동 의원이 아주 예측을 했잖아요 MB 사면 안 시킨 것은 김경수 끼워 넣으려고 안 시킨 거다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격적으로 김경수 그 다음에 또 이석기 이런 거 그냥 한마디로 인해서 이렇게 뭉뚱거려서 사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특히 이석기 사면 같은 거 하면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이 뒤집어지죠 중도층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선거의 유분리를 아주 가장 우선순위로 높고 변수로 높고 정책적 판단을 정부적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